내 아래 하나? 3층 있어? 3층 있어 내려온 거 필이야 제발 어디야? 아래 1층 있다 살린다 내려가서 아 죽었다 나이스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? 다 잡은 건가? 파란옷 잡았어 파란옷? 어 뭐야 쪼고 있어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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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몰려온다 잘 몰려온다 네 블루전 갈게 블루전 갈게 이거 블루전 딱 걸릴수도? 딱 애매하다 뭐라고 있는걸? 높일게 이거 왕관으로 가는 거 아니 기절 왕관 한킬 났고 하나 누가 안 보여 이거 어디야? 나 2층 이랑 뭐 필요가? 필리야 필리야 아 씨팔 반대 왜 이렇게 빡세게 느껴지지? 하루 돼지 제다 사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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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혀왔어 블록통이 간다 좁혀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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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Can you touch me? 뒤집에 4명 떨어진다 좁혀왔다 좁혀왔다 TBS야 야 알가라면서 나왔는데 쏘냐 뭐하지? 이건 가능 다행이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후까 도대체 펴줄게 도대체 펴줄게 도대체 까딱 지려해 펴고 가야되 난 머리가 맞는거야 사람 때려버리 모르겠어 몸폭이야 왜 기절이야 야 널 살려줄게 왜 기절이야 살려줄까 어? 어 뭐야 노린거야? 4대1 4대1 5대1 5대1 1 1 1 2 2 3